초중고등학교 채식 급식 선택권 보장 이 비건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에 저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니까 선택권이어도 굳이 채식을 그렇게 먹는 학생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근데 알아봤더니 오히려 이건 학생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공약이 된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우리나라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동물의 그러니까 돼지라든지 소에 대한 어떤 그 동물권 이거 학생들이 보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로 직접 민주당 선대위로 보내온 편지를 기반으로 아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육식을 안 한다가 아니고 그럼요 채식주의 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채식주에 맞는 식단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 국가가 그런 학생들의 요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겨난 공약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반찬 하나 더 만들고 국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되거든 원래 만드는 거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서 채식만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식단이 있으면 그중에 하루 정도는 완전 채식으로 다 해도 돼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럼 아이들이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콩고기 같은 거 쓰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콩고기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채식 부패를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고기였거든요 완전히 고기였어요 불고기 그런데 그것을 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요즘에는 진짜 채식 레시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식 인구가 200만이나 된대요 정말 몰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채식도 본인이 체질에 따라서 채식을 선택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라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깨어있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먼저 이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급식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너무나 획일적인 식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예전에 도시락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걸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도시락을 쌓아가는 그런 상황 자체가 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걸 급식으로 전환시킨 거지만 또 급식이 한 가지 메뉴만 계속 제공이 된다면 그거는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학생들 사이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다양성을 만들어 가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급식들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최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급식에 대해서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했고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채식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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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